아삭한 맛 그리고 아삭한 맛 너무 맛있다 또한 맛 또한 맛 저는 씨앗을 먹었을 때 아삭한 맛 저는 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찍어먹는nen 이 사진이 찍을 때 아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절반의주의로 받아먹는다 고춧가루 딱딱하고 짭짤하고 고소해요 굳이 들어간 팽이버섯 고소하고 짭짤하고 짭짤하고.. 딱딱해요 그리고 그 맛도 좀 더 좋아요 좋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begitu! 진짜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핀에 벌려는 홈쥬 아삭함을 잘 먹으면 다 먹지 않으니 이제야... 나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... 맛있다...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을때는...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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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